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외인인 한국에 대한 대왕의 메인인인 루거라 기대 엄청 많이 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방송하는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웃지 않아 잘 못해 잘 못해 그런데 사실 이 다송영의 대왕은 한국에 정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대왕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빠르게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먼저 띠위에이스 자유한 팡츄드 라쿠텐이라고 하죠 라쿠텐에 치어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해 사실 딱 봐도 엄청 예뻐요 그냥 나는 가수인 줄 알았어 아이돌 가수 한상 오상의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소개돼가지고 권또도 한 거 방추어 펀스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쳤지? 자, 타이완의 방추어 펀요 런치 어, 네 터비의 치어리더 문화가 한국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경기랑 응원하는 게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타이완의 방추어 응원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터비의 라쿠텐 도 치어리더스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 치어리더를 실제로 보려고 일부러 이제 대만에 그 야구 경기장까지 오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있더라고 우와 그래서 드디어 왔다 이런 식으로 인증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생각보다 엄청 유명해 오, 한상 다 쭈싱네 라쿠텐이 쭈에 한 거랑 치어리더 문화가 엄청 유명해요 안녕하세요 워스 리허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치어리더 치어리더 위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완 라쿠텐 치어리더 또한 한국으로 한 유명 그래서 거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여기로 이렇게 이적을 했어요 오 이거 진짜 되게 특별하다 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국으로 한 유명도 제가 너무 어부짓다워 물론이 어부짓다워 벤시 지도우 여쭤만漂亮 베이창 영어민 나자라 우리 빨리 빨리 ㅋㅋ 第二位呢? 第二位 마이당라오니션 저양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내 Know When에다 나자들 했어 내 Know 어떤 기 나자들 나이네네 나자들 내 이네네 내 이네네 내 Us 나이네네 다시 얼음 eig odel 그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많은 남客자들이 특별히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IG나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데 벌써 팔로워들도 몇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깜짝이야 와 진짜 예쁜의 흰 너만 더 1,800명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第三位 아!第三位 청우회? 저번에 소개했던 그 청우회는 아니고 네, 네, 네. 상처는 우리에 대해 얘기한거죠 맞아, 이번 청우회는 정말 메이미로 유명한 청우회는 있어요 예, 예. 이 분도 한국에서 되게 엄청 많이 유명해요 이 분도 커뮤니티에서 청우회는 더 짜오펜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와, 이 분의 IG 정말 한국 사람들도 팔로워 엄청 많아 우와 이상한 일이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 아이돌 느낌이에요, 거의 네, 지금 여기 너무 약간 네, 네. 아,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진짜요? 와, 우리의 주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은데? 我不知道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사 여신이에요. 의사. 모델 같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진료도 하지만 모델로 활동하고 최근에는 연기도 시작했대요. 연기도까지 시작했어? 우에이텐. 우에이텐도 뮤직비디오에도 이렇게 의사 역할로 출연해가지고. 너의 뮤직비디오. 대신세신. 비엔빵도 아신. 비엔빵도 아신. 우에이텐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주이호도. 띠우웨이스. 띠우웨. 띠우웨이스. 이게 너무 자주 보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찡찰로 할 수 있는지 사람들 한 때도 한 거 왕뇨어먼 진짜 한 징냐 그래서 잡히고 싶다는 사람은 한국에서 와 잡히고 싶다 한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쇠에 한 거랑 다이안스 메인 위로 되게 유명해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없으면 소개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서 와 이런 리션들이 있다 이런 게 항상 한국에서 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왕뇨샹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게 신문에까지 계속 나와 너무 예뻐서 우리 애촌에도 여신은 여러 가지 뉴스까지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피아오랑도 꼬스가 있었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예뻐 미여 여신 그거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씬엘 출신도 다이안 메인이 혼두어 그만큼 이제 이미지가 엄청 좋다는 거죠 뭐죠? 너는 계속 저희 오늘 인터넷 제시아오더 주티스 쇠에랑어 부주다웠던 슬자이 한국 베이청 유명한 타이안니션 우골언 제시아오러 우골언 제시아오러 끝이야 아유 더하면 안 돼 생명 아니 여섯 명 여섯 명은 누구? 아! 아 맞아 디리오에 있을 아살아 Blei